LCK는 오늘 올 LCK 퍼스트팀 투표 결과 2023 LCK서머 정규리그에서 16년승을 질주하며 1위를 차지한 KT 롤스터의 주전 5명 전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T의 탑라이너 기인 김기인, 정글러 커즈 문우찬, 미드라이너 BDD 곽보성, 원거리 딜러 에이밍 김아람, 서포터 리엔즈 손시우가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기인은 투표인단 전원이 최고 점수를 줄 정도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최고 점수인 200점을 받았습니다. 한 팀 소속 선수들이 모두 올 LCK 퍼스트팀에 선정된 것은 2023 스프링 T1 이후 두 번째인데요. KT는 이번 서머 정규리그 2주차부터 9주차까지 16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고 이 과정에서 LCK 단일 스플릿 최다 연속 세트 승리 기록인 17세트 연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 5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올 LCK 세컨드 팀으로는 젠지 주전 5명이 선정됐습니다. 2022 LCK 서머와 2023 LCK 스프링에서 우승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서머에 나선 젠지는 개막 이후 13년승을 이어갔고 최종 성적 16승 2패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드 팀으로는 T1의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재, D플러스 기아의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 하나생명이 스포츠의 미드라이너 제카 김건우와 원거리 딜러 바이퍼 박도현, 서포터 라이프 김정민이 선정됐습니다. 정규리그 MVP로는 KT의 주장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준 리헨지가 선정됐고, 베스트코치로는 KT가 5년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지도한 강동훈 감독이 뽑혔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한 번만 수상할 수 있는 루키 오브 더 이어로는 젠지의 막내 페이즈 김수환이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 데뷔한 페이즈는 올해에만 500키를 넘게 기록하는 놀라운 킬 캐치 능력을 선보이면서 젠지를 상위권에 올려놓았습니다. 2023 LCK서머 정규리그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으로 선정된 선수에게 돌아가는 플레이어 오브 더 스플릿으로는 1200포인트를 기록한 캐니언과 제카가 선정됐습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두 선수에게는 똑같이 상금 200만원씩 주어집니다.